제가 지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앱에 끝나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어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큰 누님의 그 아들, 조카죠 조카 며느리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긴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조카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천주교를 다닌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과 함께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이제 한 번씩 오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안 오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예 이제 그 조카는 공무원인데 신앙군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런 걸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또 그 며느리는 이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이런 거 두려운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오고 계속 한 2년 반 넘게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들으니까 저희 이제 누님이랑 매영이 시골에 섬에 사시는데 그곳으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 집도 다 짓고 또 이제 그 며느리는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 옆에다 또 따로 이렇게 집도 이제 짓고 그래가지고 집 이사하고 집들이하고 이렇게나 하고 그날 밤에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고 그래서 조대 이제 병원으로 막 긴급 후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두 사람 다 착하고 성품도 좋고 또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아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계신 곳에 부모님이 이제 70대 중반이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다 이제 준비가 돼서 아무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집들이하고 잔치한 날 그날 저녁에 내추럴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의식불명이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 사실 상당히 피곤한데 씻고 이제 1층에 비전홀에 내려가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딱 주신 말씀이 그거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딱 제 내리에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이 착착착 다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계획을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됩니까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아마 그게 될 거야 또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살겠다 그리고 올해는 무슨 일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은퇴 후에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되든가요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그런 인생의 날들을 돌이켜보면 거의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그것을 알지 못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설을 지혜서인 자문을 기록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서 다이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도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국정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마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발전을 위한 무슨 계획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또 이제 계획한 것들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시행해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 솔로몬이 후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혜서인 자문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혜서 자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리고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로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우지 말라는 걸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그런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과 계획과 인도하신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빈부 귀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 사무열상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올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이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살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케 하기도 하고 또 존귀한 자를 또 더 비찬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여기에서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요세바 진흙이 토기장의 길동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세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희행착오를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하지 않고 축복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하려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나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문 16장 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은 어떻게 되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난 땅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쩍이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불뱀과 전갈과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정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유기를 계획할지라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손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뜨려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라고 믿음과 기도로입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00% 제가 다 맡겼다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님 저는 나의 가족도 내 삶의 주권도 그리고 나의 자녀도 내 미래도 이런 모든 것 재물의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께 이제 나의 권리를 양도하고 맡깁니다 하고 날짜를 써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다 맡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의 어떤 결혼 문제가 부딪힐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아들을 설득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께 100% 맡겼다고 했었는데 실제 그 상황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결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다 맡겼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맡기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아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맡깁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는 더 못 맡긴 것 같아요 그래 저 있는 데서는 괜찮은데 저 없는 데서는 막 이제 속상해가지고 울고 막 그거로 이제 많이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며느리를 우리 집사람이 좋아했거든요 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이루실 거다 그렇게 믿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거 여러분의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괴획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괴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는 괴획한 거 그것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야구보소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한 자들아 여기 보면 13절 나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야구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말하기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몰면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자기들이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도시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에 돈을 벌겠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겠다 해도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내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맡긴다고 해놓고 실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잠원 19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것만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아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도 먼저 그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조금만 아까 소리가 좀 줄어든가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우리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 학교를 보내는 것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이런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 딱 몇십 년 전에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책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그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주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한테 와서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 오늘 제가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 감아 역사하셔서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토요일 날 계속 이제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께서 너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딱 이렇게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 성령님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음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그랬던 것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움이라는 그런 여인이 나오죠 사사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베들렘에 살다가 그쪽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모합이라는 나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이민을 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건데 아 여기 굉장히 살기 힘든데 모합에 가면 너무 살기 좋대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모합당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 말만 자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민을 갔더니 거기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10년쯤 됐을 때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에 이런 불행하고 그리고 슬픈 이런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이민 가는 것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것이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거주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고 아 저기 소동과 고모나 있는데 요단 온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면 사업하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옮겼어요 결국에 여러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소동과 고모나 성에 들어가서 그 발달된 도시국가의 문명과 이기를 누리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부도 엄청난 부도 쌓고 좋은 집 그때는 자동차가 있는 거나 마차도 아주 좋은 마차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성문의 높은 지위에 앉아서 명예도 권세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동과 고모나 성을 멸하기로 했을 때 결국에 거기에 모아놨던 모든 것들은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다 제또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도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됐고 두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서 그런 사생활을 갖고 배로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그 인생이 신앙이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갈 때 그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예전에 1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을 선전하는 LG 옛날에 금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로스의 인생과 가정과 이런 모든 걸 완전히 그런 아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시행착오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손에 모든 걸 맡기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자 에르미아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쫓아가면 됩니다 아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이걸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뭘 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최근에 그런 진로 때문에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를 무슨 학과를 보내야 될지 무슨 대학보다도 무슨 학과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아 어떤 학과를 가면은 취업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괴 이 아이의 적성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잘 맞는 것을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해야 이 아이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 아이가 축복된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그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학과 가운데 어떤 과를 보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어떤 대로 보내야 될 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부 약속한 그 가난 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의 목표 분명했습니다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가난 땅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광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혈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야 될 방향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호사를 보내니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인도함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세운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 뜻을 깨닫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면요 제가 예수 제자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주일 밤에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에 거기 보면 확신반 또 성장반 제자반 쭉 청지기반 이런 식으로 쭉 목자반까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목차를 쭉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확신반의 구원의 확신 이런 것부터 용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점점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저 굉장히 이걸 한 거예요 왜? 너무나 이게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뭘 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때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려면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신라 이런 게 어디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했어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써요 계속 아시아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뭐라고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로 계속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계획을 세웠어요 아 우리는 이번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복음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성령이 막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가려고 했던 그것도 계속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그걸 허락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냐 8절부터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시하를 지나 들어와러 내려갔는데 계속 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상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럽에 마게도냐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환상 가운데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기는 원래는 어떻게 아시아인데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계속 9절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라 아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 여기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보라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이제 여사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처를 마련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럽에 성교하는데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도처서를 마련해 오십니다 그래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 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갔다면 그는 결코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하지 못하고 기독교 이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한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선교에 있어서는 어떤 엄청난 그런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그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들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있는 이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2사에서 55장 8절로 구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2사에서의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가 너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 안 좋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막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헤아리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원을 받게 했는데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활약하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이 형제들에게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자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한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겁니다 뭐를 하려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로마설을 왜 썼냐면 계속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할 때는 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 에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한례를 받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제 억울한 옥살이라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가졌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우리도 법원이 그런 게 있잖아요 1심, 2심, 3심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재판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요 황제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 에루살렘에서 불이한 재판을 받고 억압을, 구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과 거기에 있는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느라고 그러면 그런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로마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보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 그 시위대 보초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로마를 이끌어갈 인재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보금을 전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로마의 보금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보냈는지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그리고 그 시대 뜰에 있는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이 보금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려고 안 했는데 막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 목포에 이사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찾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다른 데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제 꿈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이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막 오라고 해가지고 막 오고 또 내가 이사와서 이곳에 그냥 우연히 온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내가 와서 보니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려고 생각도 안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유교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같이 이제 기술학원에서 강의하던 그런 다른 강사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전혀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한 사람 그런데 부흥회한테 한 번만 따라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코가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강의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냐고 강사님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닌 것과 예수 믿는 거 다른데 진짜 예수 믿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만 다니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니까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번에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면 확실하게 믿고 안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그러면 나한테 살아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진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이제 기뻤어요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드리기로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는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평신도로서 목사님들 목회하는 데 후원하고 또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자고 둘이 이제 그렇게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다 목적과 뜻이 있다고 진짜 인생의 성공 행복은 그 삶의 비결은 뭐냐 나를 보내신 장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년 동안 금식도 많이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가려고 발벙치고 쭉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행착오하지 않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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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